귀가 부족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있었다 모두들 인사 말지 않나 바쁘다고 하나도 태워지기 위한 낙수를 더 많이 하며 촘촘히 돌아섰었다 그들은 모두 낯선 거리를 지치도록 보냈다 별 안 좋은 상실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가렸다 불은 바람소리와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지는 노을과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밤이 깊어서야 어두운 골목길을 던져 돌아와 돌아오기 무섭게 지쳐 쓰러지고 있었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몸에서 조금씩 사람의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리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전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덜기 위해서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쓰지 못한 편지는 끝내 쓰지 못하고 말이다 꿈을 하지 않고 생각 속으로 미루어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끝내 생각과 함께 잊혀지고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바쁠 것이다 내일도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친 분으로 혼자 돌아오는 것이다